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이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억울하다는 그런 40대 노총각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아니, 지도 똑같이 늙었는데 나한테 나이 많다고 꺼지라고 하는 노총여들아 니들 뭐냐, 양심들이 뒤졌냐? 원지, 40대 미혼남의 고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찍은 미혼남자입니다. 흔히 유부남들은 결혼하지 말라면서 미혼들을 부러워하는데요. 막상 저처럼 혼자 사는 총각들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소리를 하는 유부남들은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만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총각의 삶을 상상하는 것 같은데요. 실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정말입니다. 늘 언제나 외로움과 싸우는 나날 뿐이에요. 첫 번째, 다들 결혼해가지고 이제 얼굴 보기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씩은 보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 이겁니다. 아 물론 저같은 노총각들끼리 모이긴 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고 이게요. 무엇보다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친해진 게 아니고 이 거지같은 상황이 비슷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다 보니까 만나봤자 맨날 우울하고 거지같고 또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맨날 싸우죠. 두 번째, 소개팅. 이제는 성사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사는 애프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개팅 성사 자체가 안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거지같아. 만나기도 전에 제 나이만 듣고 그냥 바로 아웃시켜버립니다. 아니 이건 저도 좀 억울한 게 만약 상대방이 나이가 많이 어리면 모르겠는데 끼켜야 한 두어 살 차이 나는 여자들도 이런다는 거죠. 특히 한 번은 서른 여덟 살인 여자한테 두 살 어리죠. 아니 내가 이딴 다 늙은 아저씨나 만나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기다린 게 아니라고 이런 말로 들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소개팅 성사가 돼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왜 지금까지 결혼 못했는지 딱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버려요. 아니 그래 뭐 솔직히 저도 이런 저도 참 그지같고 찌질한 건 맞지만 도대체 노처녀 당신들 뭡니까? 나이 먹을 때 반찬으로 양심도 같이 쳐드셨습니까? 세 번째 연애 위와 같은 이유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소개팅 자체가 안되니까요. 뭐 원래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아 물론 제가 외모 같은 거 하나 안 보고 뭐 나이든 뭐든 아무 조건 안 따지면 그렇다면 저도 지금 당장 얼마든지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 먹고 늙었고 그런 와중에 또 사귀고 싶은 즉 이성 여성상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질 않는 게 문제죠. 어리고 이쁜 게 최고야. 네 번째 모임과 동호회 일단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30대까지만 받습니다. 뭐 규칙 그런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아 나이가 좀 많네요. 이렇게 그렇게 어쩌어찌 하다가 가입을 해도 맨날 노땅 취급이나 당하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뭐 겨우 지갑 신사나 대고 그런 거죠. 하긴 그래요. 저도 저 나이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술자리에 껴있으면 분위기 처지고 싫었으니까 뭐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니들은 안 늙냐? 다섯 번째 가족 정확히는 부모님이죠.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아이고 와인이 장가를 못 가나? 이러면서 한숨으로 푹푹 근데 이런 건 아마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꼭 장가 뿐만 아니죠. 취업을 못하고 시업을 합격 못하고 똑같지 뭐. 그냥 대역죄인이 된 기분이라 자연스럽게 점점 부모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포기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를 달래주는 건 오직 혼술과 게임밖에 없는데 혼술은 혼자 술래잡기가 아니고 혼자 마시는 술입니다. 게임도 나이가 어릴 때는 재미있지 이 나이 쳐먹고 방구석에 혼자 눌러앉아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거지같지.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지같고 힘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혼하지 않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건 똑같다 이겁니다. 물론 연예인급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금수저라서 돈이 오지게 많으면 나이만 넘어도 즐겁게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저처럼 남은 인생을 외로움과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가끔 혼자 술 마시다 보면 정말 몸서리 쳐지게 외로울 때가 오는데요. 이럴 때면 과거 몇 년 전 결혼할 뻔했다 헤어진 여친이 있습니다. 걔와의 추억 그리고 기억이 떠올라와서 그때가 너무 후회되고 가슴 쥐뜯고 대가리 쥐뜯고 탈모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유부남들아 결혼 안 한 남자 부러워할 거 없다 이거요. 그리고 노처녀들아 너희들은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니들도 내가 싫겠지만 나도 니들 싫어.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다 결혼 안 한 건 그냥 외로울 뿐이지만 결혼을 잘못하면 그땐 고통스러워요. 평생! 2번 와 졸라 현실적이라 눈에서 땀이 오지게 흐르네. 3번 미혼은 외롭지만 기혼은 외롭고 괴롭다는 걸 아저씨가 모르네. 4번 혼자는 외롭고 두렵고 특히 이루어지지 못한 과거의 옛 연인들이 계속 아쉽고 후회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5번 보니까 이 아저 자체가 굉장한 아싸에 성격도 소심대망아인 것 같아. 우리 삼촌 60대도 홀싱인데 등산이랑 동호회 겁나 다니면서 비교적 젊은 여자 겁나게 잘 만나고 게다가 자주 바뀌어요. 능력 문제지 이건. 6번 우리 외삼촌도 40대인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외삼촌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잘 살던데?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외삼촌은 너 평생 결혼하지 말고 너 혼자 재밌고 신나게 살아라? 이러던데 추가 문답형입니다. 40대가 전부 다 너처럼 사람 못 만나고 우울하진 않다 인마!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케바케이겠죠.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상에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런 유부남들의 밈이 유행을 하면서 유부남들이 미혼남들을 무조건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유부남들이 즉 자기들이 미혼이었던 시절 20대 혹은 30대 초반과 지금의 40대 미혼 생활은 다르다는 걸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결혼 안 해도 나이 먹으면 외롭고 못 잡은 인연에 대한 후회로 행복하지만 않으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게 요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로움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우울한 글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글 내용을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의견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제 엉망인 글 솜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야! 네가 이마 돈을 못 벌고 찌질하니까 여자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여자분이 먼저 호감 표시해가지고 사귄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여성과 같이 동시에 싸움을 탄 적도 있고요. 또 동호회에서 1호 커플도 몇 번이나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아 물론 제가 먼저 뻥 차인 적도 많이 있죠. 연애는 크게 끊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라는 인간이 중간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봉은 제 또래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즉 그렇게 찌질하지 않은 보통 사람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야! 네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여자 보는 눈이 그대로인 거 이게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한번 고쳐버리고 노력을 했는데요. 안 돼요! 내가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너 눈 좀 낮춰라 눈 낮아져라 뿅! 이러면 갑자기 어떤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솔직히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괜찮은 여자들과 사귀다가 나이 많은 이성을 보면 연애 감정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도 저를 보면 그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또래를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현타를 느끼고 또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저 같은 사람 슬슬 피하고 이러니 연애하기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야! 나이 상관 안 하는 동호회 완전 많은데 이게 뭔 개소리냐? 아!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동호회 남녀가 모인 자리에서 생기는 그 뭐랄까 텐션! 즐거움!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막 웃게 되고 기분 좋아지고 기분 업되고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같이 즉흥 여행 떠나고 그런 분위기 말이죠. 은근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걸 아는 분들은 뭐 알 거라 봅니다. 그런 모임에 소속이 되면 외로움이 많이 희석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이 정도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아예 가입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고 어찌어찌 막 기어들어가도 예전처럼 어울리기 힘들고 겉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에 쓴 내용이었어요. 아!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누님들이 있는 동호회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또 지금도 한 군데 종종 나가곤 있습니다마는 저런 즐거움과는 다른 분위기예요. 경로당이야. 물론 제가 이렇다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우야를 가려보겠다. 이건 아니고 저도 그냥 이쪽 분위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잘 안 돼 근데 야! 네가 임마 맨날 짓고 섞여서 게임만 청하고 혼술만 해서 그렇지 취미를 좀 가져봐라. 제가 말이죠. 또 미술학원도 다니면서 전시도 해봤고요. 또 원예도 해봤고 자전거도 타고 이것저것 관심 가는 거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관심사가 사라지는 거 이게 제일 크고 또 혼자 하는 취미는 외로움을 달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 이겁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 역시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그에 필요한 공부, 준비, 또 물건 사고, 시간 내고 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등등 수련이죠. 수련. 이런 에너지 소모가 점점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퇴근하고 맥주 한 끼 까면서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게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의욕을 내도 기존에 해본 취미가 한계지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 정도 차이뿐이지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야 그게 단 이 스스로 자기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말이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관리를 다 해야 된다 이거지 그게 말이죠. 30대까지는 자기관리를 빡세게 해가지고 외모 유지를 한다 쳐도 막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3, 4년 전까지만 해도 10살 어린 여자랑 사귀어보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근데 말이죠. 연예인처럼 외모를 가꾸는 게 그런 게 자체가 1인 사람들이면 몰라도 투자 시간 이거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라는 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버리면 이때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꾸미고 그래봤자 안 돼. 특유의 느껴지는 그지같은 우울함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예를 하나만 들자면 젊을 때는요. 운동 조금만 해도 근육 바로 팍 잡히고 라인이 살아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뱃살 처지고 이런 게 안 없어져요. 물론 유전자의 오지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이 마흔해도 매일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극소수다 이거지. 뭐 대충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결혼을 했다 해도 똑같이 징징거렸을 것 같아. 그지같다 이러면서. 모든 부분에 핑계가 다 있잖아. 그죠? 마흔이 남았는데 20대를 만나고 싶다. 그때 기준이 안 사라진다. 이거는 자기 객관화를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아무튼 뭐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